저는 석사 때는 개미를 연구를 했고요 개미 행동을 연구했고 박사 때는 인간의 행동을 진화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진화심리학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호마니타스 칼리지에 있습니다 제가요 어느 고등학교에 강연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은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어떤 남학생이 이러는 겁니다 그거야 돈 많이 버는 거죠 저는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학생한테 제 친구 중에 의사가 된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요 분당에 큰 별장이 있고 별장 지하에 이렇게 정말로 호화로운 그야말로 완전 1인 단독 전용 게임룸도 지하실에 설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남학생한테 한 까닥은요 그 의사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처음에만 재밌지? 나중엔 쳐다도 안 봐 내가 게임룸에 내려간 지 석 달이 넘었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을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생한테 이런 게임룸이 있는 의사 친구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장도 있고 별장 지하에 게임룸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그 남학생이 정말 너무너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우와 진짜 좋겠다 정말 돈이 많아야 정말 사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고 너무너무 열광을 하는 바람에 결국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처럼 1990년 보이저 1호가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의 사진을 보면 정말로 광막한 우주에 떠 있는 그야말로 한 점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인간은 점위의 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광대한 우주의 한 점에서 그야말로 우연히 진화한 생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어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가족 간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고 의미 없이 느껴지죠 그렇죠? 이 점위에 점에 불과한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든지 심지어는 사회 정의를 논하고 행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별로 의미 없고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돈이라든지 지위, 명예, 사랑, 안전, 사회 정의 이런 목표들을 열심히 추구하게끔 이런 목표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게끔 진화를 했을까요? 왜 우리한테는 이런 목표들이 그토록 크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돈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 혹은 사랑, 우전, 안전 같은 목표들을 왜 우리는 의미가 있다고 여기게끔 진화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목표들을 우리는 의미가 있고 어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실 허상입니다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우주 전체의 어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직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이렇게 우리가 진화하는 한 가닥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든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요 우리의 건강이나 행복, 행존에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아무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연선택은 오직 유전자를 후대에 잘 전달하는 개체를 만드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요 놀랍게도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꽤나 현실적인 실질적인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필이면 이러한 목표들을 중요하게 여기에끔 진화했는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떤 어린이나 청소년 여러분들의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로또를 맞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 건물주가 된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하고 금세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는 목표로부터 쾌감을 얻어도 잠시 그때뿐이고 또 다음 목표를 위해서 고단하게 뛰어들게끔 진화를 했다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을 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줄어들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또 그 목표를 얻으면 큰 쾌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쾌감은 금세 사라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서 불안이나 슬픔, 분노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서 진화된 설계와 현대 환경과의 불일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에는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복잡한 생물학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물론 정말로 누군가가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인공물처럼 아주 정교하게 조직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이 복잡한 설계를 보고 감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마음씨 나쁜 분은 안 보입니다 마음씨 착한 분만 지금 보시면서 감탄을 하고 계신데요 마음씨 나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네, 이제 감탄을 하시겠죠? 기가 막히게 외부 사물을 흉내내서 포식자의 눈을 피하게끔 진화된 이런 입꼬리, 동마뱀 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눈과 귀, 코, 심장, 허파, 팔다리들도요 우리는 별로 복잡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기가 막히게 복잡하게 진화된 이런 생물학적인 설계입니다 심지어 귀도요 이렇게 수많은 내부기관들이 정교하게 협력해서 소리를 듣고 평형을 유지하게끔 진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말로 신이라든지 우주적인 섬리가 이런 복잡한 생물학적인 적응을 만들었다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죠 다윈에 따르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이런 복잡한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진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적인 변이가 있다면 그 변이 가운데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변이가 다른 변이를 제치고 점차 개체군에 흔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입니다 그 어떤 신이라든지 우주적인 섬리의 개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변이, 유전, 차별적 성공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채워지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나서 개체군이 자기가 처한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킹스는 이거를 우리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을 현대 유전학의 관점을 빌어서 표현을 하면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다른 경쟁 유전자를 제치고 선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킹스는 그런 의미에서 도킹스가 정말로 이기적인 의도를 가진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선택된다는 의미에서 유전자는 이기적이라고 은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우리의 복잡한 몸과 마음도 만들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으로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제 강연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를 갖고 와봤는데요 초콜릿 치즈버터, 초콜릿 피넛버터 치즈케이크입니다 제가 이 피넛버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진만 봐도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정말 이 케이크를 앉은 자리에서 10개라도 먹고 싶은 심정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케이크를 먹은 다음에 이런 행복감은 금세 사라지죠 그렇죠? 케이크를 먹은 다음에 우리는 다음에는 더 크고 더 달콤한 케이크를 먹어야지 이러면서 더더욱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케이크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명문대 입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목표들을 추구하고 이런 목표들을 추구하면 그 후로 쭉 지금부터 한 단계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 행복감은 금세 잦아들죠 그리고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고 우리는 더 큰 것을 갈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저희 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진화적인 관점을 자식 교육에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레고를 사주니까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V자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레고를 사달라길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아들아 저번에 큰 레고 사서 행복했지 그런데 그 행복감은 금세 없어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레고 더 이상 살 필요 없어 알겠어? 이런 식으로 진화적인 관점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이루면 그 쾌감이 금세 사라지는 까닭은 자연선택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만 말하자면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체의 행복이나 생존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시 비유로써요 여러분들이 자연선택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연선택은 그 어떤 의도도 목적도 없는 기계적인 과정이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비유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후대에 잘 남기는 개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그 개체의 뇌를 만들어야 될까요? 목표를 이루면 쾌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정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성상대에게 어필을 한다든지 사회적인 지위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과거의 수렵체제 환경에서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목표를 잘 달성하면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끔 뇌를 디자인을 해야죠 그리고 또 목표를 이루면 그 쾌감이 금세 사라지게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 오늘 밥을 먹은 쾌감이 내일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웃으면서 영양실조로 죽겠죠 그러니까 오늘 음식으로부터 얻은 쾌감은 내일이 되면 또 금세 사라져서 다시 음식을 얻기 위한 고단한 행분에 나서게끔 뇌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루면 얻게 될 쾌감의 크기를 훨씬 더 과대평가하게끔 그 두뇌를 역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주가 되더라도 혹은 서울대에 입학을 하더라도 그 행복감은 기껏해야 1, 2주일이면 금세 사라지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서울대에 입학하면 그 행복감이 영원히 쭉 한 단계 더 높은 상태로 죽을 때까지 유지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요 자연선택에게는 수단입니다 자연선택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심리기제라도 어쨌든 그 심리기제가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무심미,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러한 심리기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자연선택에게는 수단일 뿐이죠 자연선택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유전자를 후대에 잘 남기는 개체를 무심하게 골라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예컨대 불안이나 슬픔,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우리를 정말로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이러한 정서도 역시 과거 조상들의 번식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선택이 된 겁니다 예컨대 불안은 지금 당면한 위험을 즉시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에 나서게 해주죠 여러분들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느긋하게 텔레비만 보는 학생은 시험에서 0점을 받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일 기말고사 시험이라는 말만 들으면 초조하고 반맛이 떨어지게 즉 우리를 정말로 불행하게 만들어야 결과적으로 그러한 적절하게 불안을 느꼈던 조상들이 과거에 더 많은 자식들을 후대에 남겼겠죠 물론 어떤 불안은 너무 과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죽고 나서 후회 말고 과도하게 조심하자라는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길 가다가 뱀인지 밧줄인지 모르는 물체를 만났으면 일단은 뱀으로 가정하고 깜짝 놀라는 게 상책이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 밧줄이었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불쾌한다는 작은 비용을 치르는 거지만 만약에 정말로 뱀인데 이거를 밧줄로 오인을 하면 목숨을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수십만 년 전 술업 채집 생활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라든지 포르노그래피 이런 술이라든지 담배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이 있는 현대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불일치가 일어나죠 예컨대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혼자서 무방비 상태로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과거 우리 조상들의 진화 환경에서는 없었죠 유일하게 했었다면 우리랑 우리 부족 100명도 안 되는 우리 부족이랑 전쟁을 하던 부족에 포로로 끌려가서 수없이 많은 낯선 적들과 마주치는 경우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늘날의 새로운 환경에서는 청중들이 나를 잡아먹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런 무대 공포증이라든지 발표 공포증에 시달리는 것이죠 또 이런 우리가 sns를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 혼자만 내 인생만 아주 비참한 것 같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쟁이 기껏해야 100명도 안 되는 작은 부족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생기면 적어도 박보검 정도는 생겨야 잘생긴 거고요 그렇죠 축구를 잘하려면 적어도 손흥민 비슷하게 해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괴로움에 시달리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나 우리를 사로잡는 부정적인 정서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진실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허상이라는 얘기죠 그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다음 세대의 유전자를 남기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기제를 무심하게 골라는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진화한 인간 본성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킹스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기적인 유전자의 폭정에 반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육을 열심히 해서 이기성을 줄이고 이타성을 교육을 증진시키자는 뜻으로 오해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됐기에 진화된 인간 본성 즉 도킹스가 이기적이라고 의미하고 싶어하는 이런 유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인간 본성을 굳이 따를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광대한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이런 티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돈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 사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사로잡는 정서라든지 욕망에 시달리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도킹스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의 제안입니다 즉 이기적인 유전자의 폭정에 반영을 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타심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런 진화한 인간 본성이 왜 이런 식으로 진화했는지 알면 우리는 이러한 진화한 인간 본성에 주제 없이 무시하고 우회하고 반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